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를 타고 내렸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성경관대, 수원, 평점, 오산, 서정리, 평택, 성완, 도정여기만 정체합니다. 이 express train is bound for Chenan, Chenan. 이 train stops only some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s. Thank you. Thank you. 이번 약은 재기동, 재기동 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약은 트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JK-DOM. JK-DOM. The station number is 1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약에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신설동, 신설동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2호선이나 우의 신설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 주종사 취업은 환환전, 한국항공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신설동역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 주종사 취업은 신설동역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 주종사 취업은 신설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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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이번 역은 동묘 앞, 동묘 앞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듀웰 공인중개사 종로 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 앞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웰 공인중개사 종로 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 앞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웰 공인중개사 종로는 새벽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 야근, 동대문, 동대문 야근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옆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5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복국, 동네복국으로 가실 분은 동대문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은 2번역에 내리셔서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은 3번역에서 내리실 분은 동대문역 2번역에 내리실 분은 동대문역 1번역으로 가실 분이 있습니다. 동대한이 상상하실 분은 3번역에 내리실 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station number is 129. The doors are on your left. 50년 전통의 종로백제약국, 4번 중고 6번째 종로백제약국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3호선이나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취업의 하나, 온라인 특성화 대학,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종로 3가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잉크루트, 당신의 취업비서 잉크루트로 가실 분은 종로 3가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번역은 종각, 종각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해커스, 해커스 어학원과 해커스 편입으로 가실 분은 종각역 1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년제 특성화대학,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종각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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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서울역, 지하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는 안전수칙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만듭니다. 한국여행업협회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station number is 13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경의 line or airport railroad.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Please, watch your step. 맘은악구 서울역이 되스. 신평터 잔시, 서울잔. 산삼엑스포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경남 한영에서 열립니다. 산삼엑스포가 9월 10일까지 경남 한경x해ests 산삼엑스포가 8월 10일까지 경남 수제 공개 산삼엑스포가 9월 10일까지 경남까지 경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남영, 남영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항공정비사 양성전문교육기관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공교육의 중심 아세아항공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 왼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 양성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 왼쪽입니다. 항공정비사 양성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2번 출구 왼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용산,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경위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드래곤시티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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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op. 국한 에듀윌 경찰하관, 소방하관, 에듀윌 일반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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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동열차 이용 중 사고나 고장을 발견한 고객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북민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현재 대방역은 승강장 안전문 공사로 인해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발빠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인턴베리로 가실 분은 대방역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 공무원 학원, 에듀 전기기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대방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길역은 승강장 안전문 공사로 인해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발빠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역은 승강장 안전문의 공사장 안전문의 공사장 안전을 고통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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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마스크 미착용과 부분 착용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가산디지털 단지 마리와울렛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 가는 부팽 열차로 다음의 정찰력은 안양역입니다. 현대시티 아울렛 가산점으로 가실 분은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9호선으로 가산점으로 가산점으로 가산점을 Barnabin 우수관 발사시가ött한 성향에 따라서는 1호선으로 가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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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에 따라가산점으로 가산점을 주문하고 예정입니다. 해당점으로 가산점에 따라가산점에 따라가산점으로 가산점으로 가산점을 포함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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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역은 안양, 안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 가는 구평열차로, 다음의 정찰력은 금정역입니다. 이 번역은 언양, 언양입니다. 이 번역은 P147입니다. 이 번역은 오른쪽입니다. 이 번역은 천안입니다. 다음은 금정, 연선대학교가 안양대학교로 가실 고객께서는 1번 출구로, 대림대학교로 가실 고객께서는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한 번쯤에 해 주장은 안이인 것입니다. 이 번역은 안 일을 택하고 있습니다. Juiz하고 안 여행에서는 이 번역은 안이인 것입니다. 이 번역은 안고 있는 조사는 이것은 안이인 것입니다. 이 번역은 단역은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아주 충분한 분명한 앞으로ically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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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 가는 국행열차로, 다음의 정찰력은 성경관대역입니다. 도 나노 alot Tesla Untertitel 도arti. The stop is, Gumjung, Gumjung. The station number is P149.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four.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Chen An. The next stop is, Sung κα יה원 University.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 Sean.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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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성경관대, 성경관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가능 구평결차로, 다음 정차역은 수원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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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서동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가능 구평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오산역입니다. This stop is 영점, 헌신우니버시티. The station number is P157.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Sudungtan.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Chenan. The next stop is Osan. 이 차역은 오산입니다. 이 차역은 오산입니다. 이 차역은 오산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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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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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역은 평택, 평택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과는 천안역입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과는 구평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성안역입니다. tip, 평택, 평택lt story wird, 평택 von 행세에서 만나요. This stop is, Pyongtik. This stop is, Pyongtik. The station number is, P165.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 if you want to transfer to trains.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Chandon. The next stop is, Songhu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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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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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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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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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